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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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거 타러 왔는데요. 그냥 협상하면 돼요? 안전교육 이제 사업할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안전교육하고 갈게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연습할 겁니다. 지금부터. 양해를 앞으로 시작하면 하마에 물속에 담그면서 앞으로 지금부터 구령은 똑같이 큰 소리로 하나. 뒤로 당기십니다. 둘. 자 정지하면 해들은 돌을 위에 올려 두시면서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정지. 정지. 같이 안 할 거예요? 정지. 물에부터 들어갈까요? 그럼? 정지. 큰 목소리로. 제가 목소리로 작으면 안 돼요. 정지. 정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배가 전복되거나 배에서 혼자 빠졌을 때 떠내려가 할 자세예요. 네. 손과 발은 항상 수면 위에 있어야 돼요. 수면이 이렇게 떠 있어야 돼요. 아셨죠? 시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시범이요? 시범 보여달라고요? 네. 우리 찬데 지금? 알겠습니다. 시범 보여드릴게요. 우와. 감사합니다. 다리랑 팔이랑 수면 위로 혼자 올라오게 하고. 네. 이렇게. 계속 수영을 쳐서 이렇게 발을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네. 그래야 팔 자리가 안 깔아앉고 이제 깔아앉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올라오잖아요. 저 크게 사오가 나요. 네. 머리랑 사오지? 네. 다리는 강 아래로 내려가면 강 아래쪽. 네. 아셨죠? 네.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세메이가 이게 조금 배가 가벼워서. 네. 우리 가이드 친구들 더 같이 갈 거예요. 아셨죠? 진짜로 출발하겠습니다. 우와. 이 아저씨가 그냥. 비 Warner야. 베이스 다운. 네. 예이. Yeah. 잘한다. 하나, 둘, 셋. 한, 둘, 셋, 셋. 한, 둘, 셋. 와우펄님 아참 미래 더 빨리alities 하 вход 아직 양해라고 보시면 하나 둘 스Us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즈 네가 내게 왓지 아 w στη 밝은 다음에 tin 나에게 다가와 홈즈가 준 목소리로 bussage dal 어서만 말 들어가란 몸에 쫌 자기야 어쩌겠어 I'm breaking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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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뭐야? 어? 우와! 나도 청포도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우와 아수만이다 이거 되는 건가요? 네 네? 뭐하세요? 미션지 안 부르세요? 미션지가 있답니다 그럼 이것도 이것조차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진짜로 너무 하셔 진짜 진짜 마지막까지 너무 하긴 거 아닙니까? 이런 게임이 다 있습니까? 우리 헬로코리아 밖에 없습니다 물 따기라는 것이 아이돌들에게 물 따기라는 수박장수 같은 팀 수박장수 같은 수박코TV였습니다 한번 해볼까 하나? 싸게 싸게 하니까 네 네 너너라니까 그럼 제가 한 명 데리고 와보겠습니다 그럼 가이드님과 팀 할게요 게임의 룰을 드릴 수 있죠? 얼굴 가까이 보고 잘 뽑았다 내가 큰일 났다 볼 수 웃기도야 큰일 났다 어머 갈까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사람도 못먹는게 생겼어 뭐라고? 통과해만 완전 달라 correlations 쏘바꼬치 피었습니다 쏘바꼬치 кто 쏘바꼬치 .» pickedira 고 싶다. 감격이네. 수박꼬집 피었습니다. 막 코로 들어가고 이르러고 수박꼬집 피었습니다. 코에서 자꾸 수박꼬집이 나온다고. 응 응 응 배절 소리죠 두바꽃이 피었습니다 두바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전화 받으시는 거 같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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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어디에 전화하시는 거예요? 두바꽃이 피었습니다 주스 먹고 있습니다 두바꽃이 피었습니다 두바꽃이 피었습니다 두바꽃이 피었습니다 두바꽃이 피었습니다 아 나도 계단할 것 같아 너무 좋다 진짜 그럼 저의 승리인가요? 자 그럼 저의 승리입니다 와아 자 물자기로 해야죠 운다기 오늘 물에 빠뜨리고 공격에 빠뜨리셨던 한 분이 이제 드디어 저희한테 물을 받게 됐네요 먹는 것이 자기 자신한테 돌아가는 얘기가 있어서 지굳게 한 점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하면 벌을 받으셔야죠 네 잘게 받겠습니다 모세 모세 소리가 소리가 득스dan 시작 수박꽃이 피었습니다 수박꽃이 피었습니다 수박꽃이 피었습니다 안됩니다! 시노표 하면 안된데요 시작! 수박꽃이 피었습니다 뭘 사는 거 진짜 말하고 있는 거야 혹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 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 수박꽃이 피었습니다 고마워 피하시면 안됩니다 시선을 시작! 수박꽃이 피었습니다 왜? 다 먹었냐고요? 아직 멀었어요 시작! 수박꽃이 피었습니다 진영이는 좌측 끝과 우측 끝만 먹으면 다 끝나요 시작! 수박꽃이 피었습니다 누나! 뱉었음 수박꽃이 피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수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을 내려봐주세요 보시면은 누나 잘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웅이가 속살이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진웅이 승리입니다 수박 맛있네 아 진짜 내 여잔데 여잔데 난 모르지 그러니까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닌가요? 흑기사? 안잔데 2번? 왜? 흑기사 흑기사 그치 흑기사 흑기사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래, 위, 오른쪽, 왼쪽 위, 갑니다, 위 갑니다 박아주면 때리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막내의 관람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흑기장, 흑기장인데 뭐 소원이 있으세요, 형님? 무반주 섹시 댄스 무반주 섹시 댄스 무반주 섹시 댄스 구명조끼 입고 구명조끼 입고 구명조끼 입고 무반주 섹시 댄스 자, 갑니다 5, 6, 5, 6, 7, 8 아, 무반주 섹시 댄스 무반주 섹시 댄스 무반주 섹시 댄스 무반주 섹시 댄스 아, 부끄럽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수박 하나 드릴까요? 수박 누나 드세요 오늘, 오늘 수박도 수박이지만 정말 많은 것을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이렇게 많은 레저 스포츠는 하루에만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흔한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필러코리아에서 가능한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거의 미친 짓이라고 필러코리아에서 가능합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냈어? 재밌게 보냈지만 뭔가 다 제가 처음 해보는 것들여가지고 특히 그 30분 걸었던 번지 점프가 제게는 참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아이언웨이부터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뭔가 이거 색다른 경험을 저희가 왜냐면은 거의 생활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이제 스케줄 가고 연습하고 숙소 반복만 하다가 대단한 경험들을 많이 한 거잖아요 아이언웨이부터 시작해서 번지점프, 슬링샷 이거 마지막 래프팅까지 래프팅까지 하면서 방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알찬 하루였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저도 같이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헬로코레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서울에 있는 가까운 곳 그리고 아는 것을 즐길 수 있는 모습을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멤버들 같이 와서 재밌게 놀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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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먹기 싫어 정원 채원 시상 칭찬 가짜 정원 앨범 흠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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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저를 고소공포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네? 바를때 딱 바를때. 고소공포증에서 고소공포증 해주세요. 고마워요. 헬로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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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러콜리아.